Q. 어이구에 대해 정렬하게 해 주신가요? 어렸을 때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막... 그거 있잖아 산 옆에 바로 옆에 산이었거든? 그래서 공포 막 체험 같은 걸 하려고 했었어 그래서 공포 영화를 틀어 놓고 차례대로 한 팀씩 나가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안 갈 사람은 남아있었어 왜냐면 거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가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남아 있고 남아서 영감을 보고 담당시험을 할 것들은 나오고 그건 안가왔어요 저는 그때 착신할 일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착신할 일이 파이널인가 이랬어요 막 닭이 입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배터리 배터리 입에서 으르륵하면서 죽는 애가 있었어 밥도 먹고 이 거텁니다 착신할이에요 나 그걸 보고 있었어 어휘로 깔fly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겠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잠깐만 또 난다 유키요 유키요 어그마카니 시대가 있다 시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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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